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게임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울라리란에 섬 남동쪽에 있는 야나 사막에 앵글러의 열쇠라는 물건이 있다더군 이렇게 대놓고 인트를 주니 미만하구만 야나 산맥 섬 동쪽에 야나 산맥 요쪽인가? 아 어? 아저씨 돼지링크도 좋은걸 갖고 있구나 맛있는 벌꿀을 줄테니 아 막대기 아저씨랑 벌꿀이랑 바꾸네 똑똑똑 벌 잔뜩 나온다 이제 아람 활력 계획대로군 벌꿀을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막대기가 벌크를 가져왔다 이거는 아 이거는 좀 그건데 완전 아 떨어졌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제 나 집어서 던질 수 있잖아 힘 세졌으니까 여기 근데 이거를 아 이거는 못 집어 던지잖아 폭탄으로 폭탄 터뜨려 아아 폭탄으로 없앨 수 있네 동물의 마을 동물마을 동물마을로 가자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네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 이거 아 깊은 곳은 못가 북북 뚫고 지나가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저기가 분명히 야나 사막이 일단 체력 늘려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아아 때리면 안돼요 너무 아파요 아 진짜 동물마을이잖아 아 이런 날엔 그게 최곤데 뭐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죽여요 여의를 모르시나요 꽃이라도 가져오셨으면 얘기할 맘이 들었을텐데 그래요 히비스카스 같은거야 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은 어디서 얻어 또 누구지 어 요리사다 아저씨 고마저씨 저 꿀있어요 안녕 이거 그거 벌집 아니니 마침 벌꿀이 뚝 떨어졌는데 파인애플이랑 맞고 자들래 예의 파인애플을 얻었다 새콤하지만 달콤하고 달콤하지만 새콤한 가이비 아 아니야 사막마리지 알고 이 마을 남쪽으로 잊고 있는데 엄청 큰 바다 코끼리가 길을 맞고 있어 근데 그 녀석 한번 잠들면 꼼짝도 하지 않는거 옳지 마린을 데려가봐 노래로 깰 수 있을 거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거야 헤헤헤헤 마린이 누군데요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추워 어 마린? 잠깐만! 마린! 마린 메배마을! 아 시작지점에 있는 마을이었잖아! 아 마린의 놀래를 들려주러 가자 그럼! 돌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였구나! 마린! 아이고 아이고! 마린 어디갔어? 어? 맨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어디갔지? 집에있나? 마린! 이건가? 해변에 나가있어요 마린! 해변! 해변으로 가자! 마린! 여기서 뭐해요? 어머! 대지링크 내가 여기인줄 어떻게 알았어? 니가 쪽지 쏘는 거잖아! 하자 얘기! 링크! 너한텐 젤다 공주가 있잖아! 젤다 공주님을 잊었으면 안돼! 이 아자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리는 바다 너머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난 틀림없이 뭔가 있다고 믿어! 쩜쩜쩜 대지링크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 이 사람은 바다 너머에서 무언가 알리러 온 사람이다! 하고 느꼈거든! 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얘! 듣고 있니? 아니! 아님 너무하잖아! 응! 듣고 있어! 구독 구독 언젠가 대지링크의 고양이에도 가보고 싶다! 그냥 해본 말이야! 하하하하 labour 응? 바다 코끼리가? 비야 같이 갈게! 뭐야 텔레파시로 말한거야? antic marin 100% 좋은 기회일지도 어 같이가는 거야 나 뛰면 어떻게 따라해요 California 와! 마린도 뛴다! 뛴다 달린다!! 탈리다! 잠깐만 요기 있잖아요 어!! 바나나 이거 바나나 안떨어지나? 안되네 원숭이 저거 부딪혀서 나무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거 아닐까? 원숭 못된 녀석 저거? 아하아 아 원숭이 살려 도망간다 맞네 이렇게 하는거 못된 원숭 녀석 어디서 열매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이거 찍으면은 순간이동 되나 이제? 뭐해? 아 이제 됐네 오오 그런거야? 내가 안 찍어서안됐던거였구나 이 두 것밖에 없네 근데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마을 남쪽 마을이 여기면은 남쪽이란 남쪽이 없대니깐요 남쪽이 없다고여 어디가 남쪽이야 어디로 가야지 남쪽이야 진짜 너무하네 뭐야 이게 뭐한데야 여기로 가야되나 아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가면 나오나봐 아 이게 바다코끼리구나 야야 사막이 어머나 바다코끼리가 길을 막고 있네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줄까 그러자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오오오 깜짝 오오오오오 코끼리 코끼리 오 신난다 볼떡볼떡 볼떡볼떡 비켜 비켜 니네 집으로 가서 자 아 말 잘 됐네 착하다 착해 링크 표정 봐 하하하 기량이 넘쳐나야구나 어라 날 부르고 있어 평소처럼 그것 때문이겠지 난 동물마을에 가있을게 돼지랑크도 있다봐 어우 고마워 마린 마린의 노래가 아니었다면 요길 지나가지 못했을거야 야냥 사막 사막이다 아 이것도 마리오에서 나오는 거잖아 전부 다 마리오에서 나오는 거네 개물들이 어라라라라라 오오오 방해꾼 눈에 가시 뭐지 보스인가 뭐야 때려 때려 꼬리가 프로펠러네 나와봐 아다다다 아 머리만 때려야 되나봐 딴 데는 안맞아 People 어 뭐야 세대밖에 안때었는데 쓰러지구나 열쇠다 이게 바로 앵글러의 열쇠 어좌 앵글러의 열쇠를 얻었다 좋았어 어 부엉이다 오호 호호 그 열쇠는 폭포로 오르는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산에 폭포로 가거라 호호 물이 끝까지 오르면 뛰어내리는 게다. 호호호호 물이 끝까지 오르면 뛰어내리라고? 그 뭔 소리야? 여기로 간 다음에 폭포. 폭포가 어디지 근데? 아 이쪽이구나. 타르타르 고지.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여기로는 못 갔으니까 타르타르 산. 아 폭포 여깄네. 요거네. 비켜. 여기로 가는 거 맞네 이거. 치우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맞네. 어 저거는. 아 나중에 봐. 뭐야 부엉이 아저씨 또 왔어? 호호호호. 아랍물고기는 이 위에 있는 알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른 귀날긴 꿈을 꾸고 있지. 여덟 개의 악기를 알 앞에서 연주하는 순간 바람물고기는 꾸며서 깨어난다. 그것이 니가 섬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호호호호호. 세 개밖에 못 모았는데 언제 다 모으냐? 타마린치산.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잖아. 내가 가야 되는 데는. 근데 알 한번 보고 가자.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다. 아 이게 알이다. 거대한 알. 이 알을 깨우면 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 저 알을 깨우기 위해서 떠나는 모험. 여행. 이거 앵글러의 열쇠 여기다 쓰는 건가? 아 맞네. 때르릉.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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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 갈라지며. 동굴이 튀어나왔다. 저론 어떻게 합니까? 뿜뿜뿜뿜. 저기를 어떻게 가냐구요 텔레포스다 생겼다 아 좋았어 이제 워프할 수 있게 됐구요 여기로 들어가는건 딱봐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닌데 여기로 내려가는건가 설마 아니잖아 뭐야 뭐지 전혀 모르겠네 어 뭐야 여기 길 있었잖아 아니 이럴수가 안터져 저 녀씨 뭐해요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소문들고 있는데 처음에 자기 조난당할거라고 말했으면 아저씨네 길이 있었어 상자 아 이 슬라임 아 진짜 상자 돈 돈도 아니고 슬라임 들어 있어 아저씨 야 전에 약속드린대로 이 파파를 조난당했습니다 배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지 않을래요 어 아까 얻었던 파인애플이다 잘 먹겠습니다 아아 아 맞다 보답이라긴 약소하지만 이 꽃을 드릴게요 히비쿠스라는 꽃이에요 어 이거 아까 그 친구가 달라 그랬던 곳인데 파바바밤 파인애플과 히비커스를 교환했다 그래 이마샤 힘이 막 솟네요 쩝쩝쩝쩝 아 된블러 이야 생명의 은인이에요 된거에요? 그걸로? 아 그럼 다행이지 다시 내려가야 되겠네 그럼 절로 내려간다 요기서 나는 퍽퍽 이트로 아 요렇게 내려가는거구나 오? 아 잠깐만 요로 가야되 요기는 뭐야 그럼 요 동굴은 아 집에 돌아갈때 쓰는거고 좋았어 난 이제 던전 터범을 나선다 물물교환을 미리미리 잘해둔 그게 요기서 나오죠 아 아 말이 못같았어 따라잡아 부딪치고 때리고 때리고 소금쟁이네 저기는 못가요 저는 물에 수영을 못하거든요 링크는 왠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못함 지도 저쪽에 있는 보물은 못 먹는 보물이고 여기도 못 가는 보물이고 요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보물일까? 열쇠개집 아니네 불이 얻었네 부엉이 부엉이 부리를 꽂을 때를 찾아보자 부엉이 부리를 어디다 꽂아야 되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네 이거 잘 봐야 돼요 위로도 갈 수 있어 상자도 있어 엄청 크잖아요 여기 지도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안 보였던 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데는 아직 못 가고 나는 지금 부엉이 부리밖에 없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쪼리로 가야겠지 여기서요 여기로 달려 아다다다다다 아 뭐야 안 되네 못 가잖아 아니야 갈 수 있어 아다다다 아 못 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야 부엉이 아 저기 길 있다 찾았다 여기가 뚫려 있었네 지나갈 수 있는 거였네 이걸 몰랐네 아 아 말이먹 아 말이먹 무리치고 팡팡 팡팡 팡 구미 됐다 나침판 획득 등등등등등 여기 뭐지? 문이 안 열리잖아 왜 안 열려요? 왜 안 열려? 어 뭐야 부시고 가는 거 있네? 멍멍멍멍멍멍멍 다 부숴버리고 얼고 그렇지 이제 열쇠가 나온다 열쇠로 옆에 잠긴 문 열면 되겠죠? 이 정도 얕은 데는 한 칸 얕은 데는 들어갈 수 있네 아 다 없애야지 갈 수 있는 거구나 됐다 맞네 아아 왜 안 열리나 했네 아까 괴물을 전부 다 없애야지 열리는 문이었던 거예요 여기를 열고 가면 여기 근데 나 아 잠깐만 다 잡으면은 열쇠 줄 수도 있어 상자 아 아 그건 나의 희망사인이었던 것입니까? 으익 잠겨 있다 큰일 났네 열쇠 써버렸는데 뭐야 어디 가야 돼 그럼 지도보자 요기 요기 어떻게 가? 요기 못 가 아 요기 다다다다다 점프로 지나갈 수 있겠다 여기서 요기를요 다다다다 점프로 아이고 아이고 하앗 그렇지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박으라 항아리다 하하하하 항아리 파워 하하하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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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뭐야 because 저거 떨어져 금이 꽤 많이 갔다 잘하면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부딪히는 거겠지 아니네 폭한 인가 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그 다음에 이거는 밀고 그렇치 양자 열면 열쇠 빤팍빤팍 빤 빤팍빤팍 바로 위로 올라가고 여기 또 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터지면 터지면 돼 아 진짜 저거 뭐야 아 안돼요 살려주세요 카트먹고 카트먹고 아아아아아 아 먹고 도망가자 아하하하 또 열쇠에서 열쇠를 얻고 열쇠에서 열쇠를 얻는 뭐야 이거 하는 짓이야 이거 안와도 되는 것잖아 그럼 아닌가 아 열쇠 두 개 된 거구나 왔어야 되는구나 다행이다 papa 그 주웅 하트 주세 하트 하트 좀 주세요 하트가 없어요 나도 파지잖아요 나는 어이고 그러고 푸다닥 점프로 갈 수 있나? 으악! 아! 될 것 같애! 될 것 같은데? 아, 안되나봐. 상탐 모자라. 여기나 뛰자. 오오오잇! 하트하트. 그리고 이거를 열면? 이거를 밀, 밀어야 되는데? 아, 됐다. 밀렸다. 뭐야, 이건. 아,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어? 어? 하트. 하트. 어. 잠깐만. 이러면 이걸 어떻게 밀지? 어떻게 지나가지? 으악! 으악! 하! 아, 이렇게. 좋았어.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어? 어? 뭐야, 그냥 물이잖아?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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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잖아! 아! 먹었잖아요! 아! 버튼 눌러 열리는 데인가 봐 어! 여기가 여기! 초문대다 여기다! 이거! 이거! 어! 여기 울스 나올거야 아! 슬라잉 뭔데 슬라잉 에라이 이거 어디야? 여기! 천본대다 위로 올라가면 어! 이거 뭐지? 빛나는 바다 아! 순서대로 밟는건가봐 아니야 이게 아니다 1번은 이거구요 2번은 2번 2번 아니야 2번 2번 아니야 와! 그럼 어떻게 가 아! 저거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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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2번 3번 4번 3번 3번 4번인거지 4번 됐다! 아! 뭐야 지하로 통하는 길이요? 지하로 통하는 길이요? 어? 이건 또 뭐야 눈알이 으아악! 착착착! 아 무섭게 생겼구만 저거 방으로 막아지나? 아 막아진다 아 무시무시한 녀석 생긴거봐 어떻게 올라가 아 알았다 이거 밟고 올라가야되는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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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어 늦었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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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돼야되지? 아 될거 같은데? 다시 다시 침착하게 내려오는거 보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점프를 뛰면 그렇지 핫! 어 눈동자 따라오는거 봐 휴 왔다 아 뭔데 여기 왜 왔는데요 아 밑에 상자있다 잘 왔다 다행이다 휴 열쇠 보스방 열쇠요? 아 아 난 보스방 열쇠가 문제 아닌데 지금 보스방까지 가는 길에 열쇠 문제거든요 체력주세요 하트 하트 주세요 하트 안준나고? 어 뭐야 보스방이잖아 아니 아니 보스방이라고? 여기는 이미 다 열었기 때문에요 아 여기도 바로 열쇠를 또 하나 좋았구요 그럼 이제 아까 못 열었던 데가 어디지? 여기는 어차피 못 지나가 저거를 밀어도 못 지나가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건데 여기는 어차피 못 가요 아 아닌가? 못 가는거 맞지 막혀있어서 막혀있어서 물을 못 지나가거든요 제가 요기 요기 가가지고 이거를 열어야 되는거 같은데 요거를 열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네 아 맞네 그럼 저쪽으로 가자 하트 열면 문어야? 뭐야? 헬멧이야? 안 맞는데? 엉덩이 때려야되나? 엉덩이 때려야되나? 엉덩이 때려야되네 물풍선 터진다 요정이였습니다 정체는 짜잔 물체력을 회복시켜주죠 이건 뭐지? 로제 도르녹 엉덩이 때려야되나? 이제 됐죠 뭐야 이거 머리에 뭘 낀 거야 저거 아 자 이제 나 잠살 수 있음 피 와 와 엄청 편해 대박 크 그럼 이제 저기 아까 잠겼던 거 열쇠부터 좀 먹으러 갈까요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좋지 물갈키가 없어서 수영을 못했다고 말이 돼 정말 말이 되는 걸까 잠수 요새 쓸 일이 아 하나 있었구나 보스방 갔는데 잠수도 할 수 있음 잠수 시간 무한정 꽉 쫙 올라가서 밟고 열고 하트 묶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내려간 다음에 뽀끝뽀끝 피하면서 아 컴 칼 휘둘러버린게 마리오는 칼을 못 휘둘르기 때문에 꼭 뽀끝뽀끝고 한테 너무 약했지만 링크는 칼을 휘둘러가지고 뽀끝뽀끼를 그냥 없애버린다 마리오는 꼭 점프해가지고 엉덩이로 머리를 찌고 써야되는데 링크는 그냥 휘두르면 되요 아 뭐야 왜 내려가 됐다 보스 잡으러 갑니다 아 아이테만 어 조문은뭐지 보스 접으러 갑니다 Christopher 광고 아 쌍수 στη 하 상 앵글로... 환한 물고기였구나 앵글로의 정체가 저 위에 머리 달린거 저거 때리면 되는거 같은데 일로와 맞네 저거만 때리면 되네 흥! 주마가지고 빡! 아! 여기서 이게 빡!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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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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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딜! 아아아아아아악 빡빡빡빡빡 뭐야 친구 왔다 어? 한마리가 아니었어? 뭐야? 어 뭐야? 친구 없애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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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까지 몫중에서 제일 쉬워 머리 저거 너무 커요 너무 잘보여 위치를 잘보여 자기의 위치를 어? 어? 두마리 왔네? 괜찮아! 회전 회오리! 아! 어 뭐야? 네마리 왔네? 아직 괜찮아! 회전 회오리! 한번에 없애버리게 회전! 회오리! 어? 뭐야 저거 끝이야? 너무 쉬운 것인데요? 빵빵빵빵 왕하트다 야! 나의 전체 체력이 늘어났다 점점 더 강해진 링크 과연 링크의 체력은 몇 큰까지 늘어날 것인가? 이제 뭐지? 나가야되는건가? 나가야되나보네 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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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릿 드릿 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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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입구로 가는 그것도 없나? 이거! 아! 이걸 열어주는구나 아! 하프! 이번에는 파도소리의 하프를 찾았다! 파도소리의 하프를 찾았다! 잠깐만! 만! 근데 지도 거의 다 밝혔는데 아직도 4개나 더 남았다고? 다른 지도랑 이어지나? 맞아! 나 이제 수영도 할 수 있어 함수도 할 수 있어 대박! 물개! 하하하하하하 밀크 수영 천재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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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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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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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는데 궁금하니까 들어가보자 어! 밑에 뭐있다! 와! 하트 찾았다! 빠바바바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있으려고 만들어놓은 공간인가? 어! 정말 너무하네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 아!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 어! 어!あっ! år..OC! 여기 못 지나가네 어차피 뭐야? 저건 어떻게 올라가 그럼 점프하게 지나갈 수 있나, 그럼? 아! 아! 안되는데 여전히? 그냥 올라갈 수 있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빨리 수영이 되는구나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계속 천천히 있네 근데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이거나 들어가보자 아! 이거 나오는 길이잖아? 아 이거 아니야 저거는 반대로 나오는 길이었어 여기는 못 가고 어차피 두엉이가 원래 막 뭐라고 해야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될 타이밍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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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드디어 뭐 하푸드 찾았구나 내게를 거찾거라 하면서 한마디 할 시간인데 왜 안하지? 길을 잘못 들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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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링크 콩쿠는 섬이었어요 그럼 안녕 안녕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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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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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ن